안녕하세요 에포스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FM 전술 가이드 사비알런스의 레버쿠젠입니다. 돌아온 FM 가이드입니다. 늘 실축 전술을 최대한 따르는 것이 목표고 역할이나 지침을 뜯어고치든 있는 그대로 쓰든 본인들 자유입니다. 다만 저도 하고 싶은 대로 한 거니까 이대로 쓰라고 강요도 안 할 거고 다른 지적도 받고 싶진 않습니다. 다음 달에 설날이 껴있어서 가벼운 주제를 준비해야 하고 아마 리버풀과 브라이튼 FM 가이드를 준비하는 게 적당해 보입니다. 한 시즌 동안 쓴 지배형 전술입니다. 실축과 다르게 자카 팔라시우스, 비르츠 호프만의 위치를 왼쪽 오른쪽 바꿔서 기용했는데 실축 위치로 수정해도 됩니다. 빠른 템포나 빠르게 배그파라가 싫다면 끄고 점이 이유로는 심착하게 꿀 찬스를 만들어라를 최대한 안 쓰려고 하는 주인장입니다. 전술 파일은 본문에 있는 제 블로그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자카 팔라시우스 투미들의 위치를 바꿔서 기용한 이유가 있습니다. 7축에서는 자카가 왼쪽, 팔라시우스가 오른쪽에서 뛰지만 제 전술에서는 두 선수의 위치를 바꿨고 프리백과 투미들이 3위 오각형 빌드업을 할 때도 팔라시우스가 왼쪽에 서 있습니다. 제가 팔라시우스를 왼쪽에 기용한 이유는 5백의 왼쪽 풀백과 미드필드를 오가는 움직임이 나올지 궁금해서 자카를 오른쪽으로 보내고 팔라시우스를 왼쪽에 세웠습니다. 하프백 팔라시우스는 센터백 자리로 내려가 스타니시치, 팔라시우스, 타스리백이나 스타니시치, 팔라시우스, 타, 코스누 뽀백을 만들 수 있었고 와이드 센터백 코스누가 한칸 올라가면 오른쪽에 쏠린 팔라시우스, 자카, 코스누 3미드를 볼 수 있었습니다. 왼쪽에서 그리말도가 볼을 잡았을 땐 팔라시우스가 왼쪽 풀백처럼 서 있었는데 이건 어디까지나 착시현성에 불과합니다. 그냥 하프백을 포기하고 다른 역할로 투미드를 굴리는 것을 추천합니다. 어설프게 흉내를 낼 수는 있는데 이걸로 굳이 얻어가는게 없기 때문에 집착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양쪽 윙백 그리말도, 프림퐁 특히 프림퐁의 경우에는 실축에서도 평이 좋은데 이번 가이드에서는 한가지 함정이 있습니다. 1월 이적 시장에 프림퐁이 바이아웃으로 팔렸습니다. FM가이드 역사상 최초로 선수가 바이아웃 발동으로 이적하는 경우가 발생했고 영입이 원칙인데 중간에 당황했던 기억이 납니다. 윙백 운영은 그리말도를 살짝 덜올리면서 프림퐁을 더 높게 올리는 느낌으로 갔고 인게임에서 3-2호의 양쪽 윙으로 올리거나 그리말도가 덜올라갔을 땐 3-3-4처럼 나오기도 했습니다. 원톱과 투공미를 두고 양쪽 윙백들이 3-2호의 윙으로 전진한 모습입니다. 와이드 센터백이 한칸 전진했을 때도 양쪽 윙백은 2-3호의 윙으로 뛰었고 그리말도가 덜올라갔을 땐 3-3-4 프림퐁이 덜올라갔을 땐 3-4-3이나 2-5-3을 볼 수 있었습니다. 사비알런스의 포메이션을 두고 2명의 공격형 미드필드가 들어가는 3-4-2-1을 쓸지 2명의 윙어가 들어가는 3-4-3을 쓸지 고민하는 분들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냥 마음대로 하라고 추천하고 싶고 2CM보단 2DM이 이번 짝에서도 좋은 것 같고 3백 2미들로 시작해서 공격된 3-2호를 만들어준다는 느낌으로 갔습니다. 실축 감성이 중요하다면 아까 앞에서 말했던 2미들과 투공미의 왼쪽 오른쪽 위치를 바꿔주면 됩니다. 3-2가 오각형으로 남는 3-2호 와이드 센터백 양칸 올라가면서 3미들을 만드는 2-3호를 볼 수 있었는데 빌드업 때도 3백과 2미들의 3-2호가 경위 핵심이었습니다. 골키퍼에서부터 빌드업을 시작할 땐 양쪽 윙백까지 묶어 3-4로 시도했습니다. 3-4-1만 놓고 보면 옛날에 플래시백으로 만들었던 2-1의 첼시가 생각납니다. 윙백 1명을 내려 4백과 병행하면서 5-2-3, 5-3-2, 5-4-1로 수비했던 2-1이고 지금 알룬스도 시작은 3백인데 팔라시오스를 왼쪽 풀백으로 옮기거나 그리말도를 아래로 내린다던지 포스누를 위로 올리면서 뒤에 탑소바, 타만 남는 뽀백 운영이 섞였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FM에서 수비는 어떤 식으로 했을까요? 양쪽 윙백들이 내려가 빠이백을 만들고 2명의 공미가 원톱과 묶인 5-2-3입니다. 이 5-2-3에서 2명의 공미가 더 내려가면 5-4-1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탑소바는 어디로 가고 스타니시치의 이름이 등장했는데 제 게임 기준으로는 잔부상이 심해서 스타니시치가 심심치 않게 출전했습니다. 3-4-2-1이지만 대체로 3-2-5 느낌이 나오면 됩니다. 앞에서도 말했지만 왼쪽 풀백으로 오가는 팔라시오스에 꽂혀서 굳이 자카 팔라시오스 투미들의 위치를 바꿔가며 하프백까지 넣어서 얻는 게 없기 때문에 투미들 위치도 똑바로 쓰고 하프백 자체를 포기하는 걸 추천합니다. 1월 넘어가면서부터 살짝 꼬일 뻔했습니다. 중간에 국가대표팀 차출로 인해 까다로웠고 하필 프림퐁이 바이아웃에 팔리는 바람에 영입이라는 전술가이드의 규칙을 어겼습니다. 생각도 안하고 있었다가 나중에 관심 든 거 보고 재계약하려고 했는데 이미 그땐 늦었습니다. 팀 전술 가이드 역사상 도중에 바이아웃으로 선수가 팔린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었네요. 어쩔 수 없이 영입한 프림퐁 대체자인데 그냥 안 써본 쇠리의 선수 궁금해서 사봤습니다. 냉정하게 주정급은 아닌데 영입 원칙을 어겼으니 주정급을 사기도 애매해서 양심껏 눈을 낮춰서 영입했습니다. 스트라이커나 공격형 미드필러에 좋아하는 선수가 있다면 알아서 일단 비르츠가 공미 한 자리는 먹고 들어가는데 3-4-2-1을 실으면 3-4-1-2로 투톱 그림을 그리는 것도 괜찮아 보입니다. 프리백 운영의 경우에는 오른쪽 센터백만 살짝 올리는 느낌으로 운영했습니다. 수기하기도 이번 전술 가이드는 전술 분석을 따로 안하고 바로 에펜 본론으로 들어갔는데 레버쿠젠 분석의 경우에는 나중에 유로파 경기 재밌는 거 나오면 뒷북으로 꺼낼 생각입니다. 알론수의 유연한 전술을 100% 옮길 수가 없었던 주인장입니다. 오백에 왼쪽 풀백을 오가는 팔라시우스의 움직임이 궁금했으나 그냥 다른 역할로 멀쩡히 쓰는 게 더 유용하고 프림퐁을 못 잡을 것 같다면 미리 대체자를 생각해놓는 걸 추천합니다. 저처럼 프림퐁 없는 프림퐁 팀으로 시즌을 마치면 마음이 아플 것 같습니다. 3백과 4백의 공전을 다른 식으로 하고 싶다면 차라리 센터백 중 한 명을 4백에 하프백으로 넣고 시작하는 것도 다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비루츠가 이번 짝에서 평이 좋은 편인데 저도 플레이하면서 국밥 느낌을 자주 받았습니다. 1시즌 최종 성적입니다. 리그는 그렇다고 쳐도 왜 하필 유로파 4강에서 미넨이 나왔는지 그게 아쉬웠고 컵 우승에는 성공했습니다. 3백, 하프백이라는 괴상한 조합으로도 이 정도 나왔는데 수미들 멀쩡히 세우고 부상 덜 나오고 프림퐁만 안 팔렸으면 더 좋은 성적이 나왔을 것 같습니다. 요새 실축에서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사비알룬스의 레버쿠젠입니다. 레버쿠젠 분석은 나중에 유로파 경기로 들고 올 예정이고 왼쪽 풀백으로 가는 팔라시오스의 움직임은 현재 FM에서 따라하기엔 어설픈 느낌이 있어서 빠른 포기를 추천합니다. 그게 궁금해서 왼쪽 오른쪽 바꿔서 기용했던건데 얻는게 별로 없었고 가끔은 무난한게 제일 나은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밌게 보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